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커피까지 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조용한 곳에 왔으니까 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지니오토 제닉신 펠리스트 솔루션 센터에서 근무 중인 입사 3개월 차 연구원 양선아입니다. 저희 회사는 세포배양 배지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저는 주로 세포배양과 관련된 실험을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고객지원이 가능한 팀입니다. 저희가 회사 전체적으로 유형근물대를 실시하고 있어서 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아침에 가끔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만 포인트를 매달 지급을 해주는데 오늘 커피값도 회사 복지 카드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저 이제 커피가 나와서 커피 가져올게요.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저는 보통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아주 간단하게 일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일정 캘리너가 정말 쓰지 않고 이제 그냥 오늘 할 일 뭐 뭐 뭐 있다 이렇게 일정만 해놓고 가기 전에 그냥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축하하는 정도로만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실험복 착용을 하고 다 필요한 해피를 모두 받치고 지금 실험실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의사한 연구원님이 실험 준비 중이셔서 실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저희 실험실 수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 저희 실험실 들어오시면 공지게 되는 실험실 전경이고요. 애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니어라는 기계인데요. 처음에 이 옷 안이 바이아리나 이런 병들을 집어서 여기 보이는 저울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파우더들을 디스펜스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분량만큼 이제 딱 담아서 믹스터를 만들어보는 걸 봤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옆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도 이 엠버 마이크로바이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두 대를 보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저희가 셀컬처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DSC입니다. 이 안에서 패세지도 하고 대부분의 셀컬처 워크를 이 안에서 하고 있고요. 세포 수를 측정해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해주는 셀컨드린 장비 CEDEX 하이스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세포 배양을 해서 생존율이나 세포 성장까지 측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대사산물들이잖아요. 메타볼라이트 측정을 위해서 하이스로프 전기인 셀엑스 HT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사산물을 셀엑스 HT로 좀 빠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앵버나 플라스크 수준에서의 스몰스케일 셀컬처와 그리고 미디어 프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이올 리액터 룸이 있는데요. 지금은 배양 중인 샘플이 없어서 비어있는 바이올 리액터 룸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벤츠탑 리액터 정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밖을 보여드리면 저희 사무실이 전경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서 실험 중이신 바그사나 연구원님께 가서 이제 실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샷토와 샷토 생명들 직관을 하기 전에 기계에서 측정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도로 세포를 수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코스 측정이랑 pH까지 측정이 완료가 됐고 피더랑 교육과 스피딩하는 거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하시는 거 계속 보고 다시 설명을 찍고 오전 실험은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실험을 마쳐서 점심 먹으러 곧 나갈 건데 그 사이에 잠깐 시간에 다른 연구원님들 업무 정리하시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의 무비업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아즈노모토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기념품으로 일본에서 직접 가지고 와주신 과자를 지금 먹었건데요 어제 사실 주시자마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점심 메뉴를 구매를 하다가 준비해보시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덜 부끄럽다 그쵸? 뇌하 뇌하 유하 유하 유하는 뭐예요? 유튜브 하이 아하 점심을 먹으러 나왔고요 저희 사무실이 송도 트리플 스트릿에서 되게 가까워서 거기로 이동을 해서 밥을 먹을 건데 송도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가 송베리아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 춥기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히더라도 저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고요 어.. 그룹장님이 사무실에 계셔서 오후에는 또 바쁘다고 하셔서 시간이 있으실 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진 않고요. 저희가 사무실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카메라만 조금 돌리면 글쨍님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쨍입니다. 글쨍인가요? 글쨍인가요? 글쨍은 글쨍입니다. 글쨍은 글쨍입니다. 네, 글쨍입니다. 네, 글쨍입니다. 예원 심범벌입니다. 네, 예, Jac景입니다. 제 이름은 야원 사 cuanto 하고 Türkiye, 주 예술, 챔피상이들, 정현 수원, 대사상 offered, 무엇과 etap의 이걸 얼마나 Nowadays marketing 개발할 수 있는 CeBTS 좋은 고객센터에 대한 좋은 고객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R&D의 검색을 하는 데 검색하는 데에 대한 검색을 하는 데 검색을 하는 데 저희는 고객센터와 R&D의 검색을 하는 데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고객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I feel like I've done a lot of knowledge-based research in academia and it's time for me to start a new challenge and a new challenge means a really different environment and I wanted to change the country I work in but also the tag of jobs something related to products, to commercial and apply all my knowledge in something which is more tangible 기교사님을 어떤지 service 고객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교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기교사님을 하는 사람들도 leake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 고객님의 센터와 서비스와 프로덕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Yes, 그 중요한 점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서비스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당이 운영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식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자식이 아닌 것이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네, 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자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 정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고요. 저희가 고객사 방문 일정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제가 촬영을 중단했었고 내일 뵙겠습니다. 잘 봐.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실험실 앞에 와 있고요. 실험봉이랑 장갑이랑 안전화랑 필요한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5시가 넘을 시간인데 보통은 제가 이거보다는 훨씬 일찍 점심 이후에 한 1, 2시쯤 부터 실험실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험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루코스만 측정을 하면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고발될 수 있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굶어 죽기 전에 빨리 영양분에 대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대양 샘플링한 튜브들이 있고요. 여기 보이는 패스트 튜브의 억절한 용량을 다 옮겨 담았고요. 저는 글루코스 정도 측정 완료했고 플라스크에 어느정도 양을 넣어줘야 하는지 계산도 완료가 돼서 플라스크에 글루코스 히딩을 해 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실험을 마쳤고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오늘 나온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10여 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실험을 다 완료를 하고 간단하게 데이터 정리를 하는 중인데요.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 것도 처음이고 뭐 전 전의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나 이런 동영상을 찍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하루가 정말 빨리 갔던 것 같고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여기까지 촬영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